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과목입니다. 기계의 위험 방지 기술. 지금 남아있는 세 과목 중에서는 그래도 전기와 화학을 빼면 점수를 좀 많이 획득해야 될 과목입니다. 신경 쓰셔서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부터 봅니다. 다음과 같은 작업 조건일 경우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그랬습니다. 원래 안전율의 공식은 가장 쉬운 공식으로 파괴되는 하중 나누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하중을 하면 안전율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와이어로프에서도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자 그랬습니다. 한 다음에 뒤에 가닥수를 곱해 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죠. 지금 나와 있는 게 파단 하중이 100kN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00kN 나누기 해서 인양 하중이 40이라 그랬습니다. 40. 이렇게 해 준 다음에 가닥수가 나오니까 줄수가 두 줄이면 2를 곱해 주는 것.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2 곱하기 100. 그렇죠? 2 곱하기 100 나누기 40 하면 되죠. 5가 됩니다. 그렇죠? 한번 계산기로 또 확인을 해보시고.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은 안전율은 파괴되는 하중, 즉 큰 값입니다. 파괴되는 게 제일 큰 값이죠. 나누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하중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와이어로프에서는 가닥수를 곱해 주는 게 하나 더 있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42번. 프레스기에 사용하는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의 일반 구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양수 조작식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행정, 일정지기구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누른 버튼을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작동시킬 수 없는 구조로 하는 게 양수 조작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상부 금형, 즉 슬라이드가 하부 금형에 도달할 때까지 또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뗐을 경우에는 급정지기구가 작동을 해서 슬라이드가 정지하게 되는 구조다. 그렇죠? 양쪽 버튼의 작동시간 차이는 최대 0.5초 이내일 때 프레스가 동작되도록 해야 된다. 맞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벗어나게 되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방호장치는 사용 전원절압에 플러스 마이너스 50%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100분의 20이기 때문에 20%의 변동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되겠죠. 그렇죠? 법이 개정되면서 100분의 20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조금 이제 좀 혼란스러워하고 또 퍼센트 단위를 또 넣어놨다. 그렇죠? 20%로 바꾸면 20%입니다. 50은 잘못됐습니다. 답은 4분이 되겠습니다. 사용 전원절압의 100분의 20입니다. 4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아시틸렌 발생기 실 설치해야 할 배기통은 얼마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 하는가? 그랬습니다. 아시틸렌이 나오게 되면요. 발생기에 관련되는 것은 발생기 실에 관한 설치 장소가 있었고 그 다음 발생기에 관한 구조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아시틸렌 용접장치와 가스 집합 용접장치 방호장치가 뭐냐? 이게 또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렇죠? 안전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전키가 나오면 설치 방법이 또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시틸렌 용접장치 같은 경우에는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관마다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주관이나 취관에 근접한 분기관마다 그 다음에 용기와 발생기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이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발생기 실의 설치 장소에 관한 것과 발생기 구조에 관한 사항이 있다 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더 좋은데 구분하지 않고 처음에는 먼저 전체적으로 같이 하셔도 필기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발생기 실 같은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 실에 해야 되고요. 이 안에서 다른 작업을 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건물의 최상층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화기와의 거리는 3m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3m. 그리고 옥 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거리를 인접한 다른 구조물과 거리를 띄워야 되는데 그게 1.5m 이상 띄워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띄운다 하는 겁니다. 1.5m 이상의 거리를 띄워야 한다. 이런 내용이 발생기 실에 관한 사항들이 간단하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발생기 쪽으로 오게 되면 천정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천정은 얇은 철판, 가벼운 불연성의 재료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벽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요. 벽은 튼튼한 철공, 콘크리트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항상 수없이 그림을 많이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해서 발생기실 안에 발생기가 들어간다고 봤을 경우에 이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것은 전용의 발생기를 해야 되고 건물이 최상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오게에 설치할 때는 옆에 있는 다른 구조물과는 1.5m 이상 거리를 띄워야 되고 만약에 화기가 있다면 여기에 화기와의 거리는 3m 이상 띄워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었죠. 그러면 발생기 구조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발생기실의 구조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발생기가 아니라 발생기실의 구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여기 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붕이죠. 지붕. 이 천정은 얇은 철판 가벼운 불연성의 재료. 벽은 튼튼한 걸로 해야 되죠. 발생기와 벽과의 간격은 카바이트 교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이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킨 이 개구부는 옆에 있는 창문이나 출입문과 띄워야 될 거리가 마찬가지 또 1.5m를 띄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출입문은 뭡니까? 튼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1.5mm 이상 되는 철판을 사용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발생기실 구조에 들어가면 다시 또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걸 통합해가 처음 이렇게 공부가 아직까지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통합해서 숫자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1.5, 1.5, 그 다음에 두 개 합쳐서 3, 그 다음 16분의 1 처음에는 이렇게만이라도 먼저 정리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공부의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이 1.5 하나는 밀리미터 출입문 두께 1.5m는 띄워야 된다. 이건 발생기실의 설치 장소에 관한 것도 있고 발생기실의 구조에 관한 데도 1.5가 나옵니다. 둘 다 띄우는 거예요. 구조물과 띄우는 거, 그 다음에 이 바닥 면적의 16분의 1 이상이 되는 배기통에서 개구부와 창문이나 출입문과 띄워야 될 거리 1.5m 다 띄우는 겁니다. 3m는 화기와의 거리 3m,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의 16분의 1 이상 되는 배기통을 옥상으로 돌출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걸 두 개를 합쳐서 크게 구분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없으니까 합쳐서 이 숫자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이게 되신 분들은 또 이렇게 꼼꼼하게 나누어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화기와의 거리가 3m가 나오면 지금 발생기실과 상관없는 부분에서 또 화기와의 거리가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은 발생기실에 관한 거라서 3m만 나온 겁니다. 자, 여기에 가스집합 용접장치와 띄워야 될 거리가 5m가 나오고요. 그 다음 발생기에서 띄워야 될 거리. 이 발생기. 발생기는 발생기실에서보다 조금 더 거리가 멀어진다고 그랬죠. 이랬을 경우에 5m죠. 그래서 화기와의 거리는 5m, 3m 이렇게 두 개 있는데 발생기실에서 3m이고 발생기에서 5m, 가스집합 용접장치에서 5m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가스집합 용접장치는 실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생기에서의 거리와 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배기통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이 발생기실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이렇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아시틸린에 관련되는 건 이거 외에도 압력에 관한 기준도 있었죠. 127kPa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리와 접했을 때는 또 폭발성 물질인 아시틸라이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래서 동합검이 70% 이상 되는 건 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6분의 1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공간 간격을 확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